조금 전 국회 법사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최혜병 특검법을 또 통과시켰습니다. 참 무한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오는 12일, 내일이네요. 내일 아마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추석 밥상에 두 특검을 올린다는 그런 계획으로 법안을 일단 통과시킨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이따 자세하게 이야기하겠지만 정말 민주당의 입법이 거의 장난 수준으로 된 것 같습니다. 거의 뭐 그냥 올리고 토론 안 되더라도 그냥 통과시키고 또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면서 결국 방어하는 이런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이 부분은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정말 세기에 TV토론이 조금 전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간으로 오전 10시부터 TV토론 했었는데요. 오늘 해리스와 트럼프 두 사람의 지금 오늘 토론이 있었는데 지금 뭐 엎짝뒤짝하고 있습니다. 초박빙 지역에서 여러 가지 지금 경쟁이 치열한데요. 오늘 TV토론이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TV토론 관련해서 트럼프는 한 번은 떨어지고 한 번은 되고 그러니까 대선 도전이 이번에 세 번째 아닙니까? 맞습니다. 두 번의 대선을 치르면서 이미 TV토론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오히려 TV토론은 해리스가 취약한 거 아니냐. 그래서 해리스가 TV토론에 소극적이고 회피하려는 뭐가 있는 거 아니냐. 뭐 그런 게 이제 중론이었는데 오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해리스는 굉장히 정교하게 준비해왔습니다. 거기에 해리스가 던지는 미끼에 트럼프가 그때그때 그냥 뭐라고 한다. 말려다 갔죠. 엮인 거죠. 딱 낚시반을 던지면 낚인 거죠. 그래서 오히려 급흥분을 하고 평정심은 이런 모습을 좀 보이기도 했다. 그래서 지금 폭스뉴스의 평론가조차도 이거는 해리스의 승리가 분명하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 사실은 바이든하고 트럼프 할 때는 그때 바이든이 정말 나이가 들었고 잘 기억도 못하고 뭐 이런 점들이 굉장히 부각이 되면서 바이든의 완패였지 않습니까. 반면에 트럼프는 굉장히 신중하고 또 예전에 어떤 그런 화내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므로서 또 이 트럼프는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트럼프의 본성은 잘 안 바뀌는 것 같습니다. 사람의 본성은요. 오늘 아마 해리스가 이게 이제 이번에 보니까요. 2분 동안 말할 수 있고 또 말하는 중간에 못 껴들어가고 뭐 이렇게 했더라고요. 말도 할 수 없고. 그런데 이제 이 해리스가 표정으로 아주 트럼프를 자극을 했나 봐요. 뭐 말하면 막 표정 찌그리게 하고 그다음에 눈썹을 치켜 올리고 뭐 이런 거 하면서 트럼프가 거기에 아주 이번에 그냥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고래고래 광암도 지르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이번에 아마 지금 언론들의 평가는 이제 이 해리스의 승리가 아니냐 이렇게 지금 평가가 내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미국 대선을 보는 거는요. 저의 시각은 저 개인적으로는 뭐 이제 미국 국내 정치적으로는 공화당이 보수고 이제 민주당은 리버럴 진보 조합한데 그렇다고 해서 뭐 공화당 후보가 꼭 되는 게 좋은가. 최근 4년과 그 전 4년 트럼프 4년과 바이든의 4년을 보면 외교안보 관계 한미 관계를 측면에서 보면 바이든 4년 아직 이제 4년이 덜 됐습니다만 바이든 그게 훨씬 더 한미 관계는 순항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제 뭐 우리 국익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라는 거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어제 말입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정말 이 희한한 질문이 나왔어요. 이 장경태가 말입니다. 이 장경태가 뭐 빈곤 포르노 뭐 그런 이야기도 해서 문제가 됐는데 정말 거짓말로 다 드러났는데 어제 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난 8월 24일 날 김용연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곤골프장에서 골프를 쳤다는 제보가 있다. 이렇게 했는데 오후 다 쯤에 한성대 골프장에서 이 성남에 있는 이제 곤골프장이라고 그럽니다. 여기서 이제 뭐 대세계 사람들 다 나오고 난 다음에 골프를 쳤다는 건데 제가 알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부부는 골프를 안 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들었거든요. 굉장히 흥미도 없고 별로 그렇게 운동을 좋아하지 않으세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검사장 되기 전까지는 누가 운전해 주는 차를 타고 다닐 수가 없었고 부장검사 뭐 차장검사까지도 차가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운전을 못해요. 그런데 운전을 못해요. 그래서 뭐 주변에 친구들 골프 치러 가자 그러면 마지못해 가는데 꼭 그 집 앞에 가고 태워야 된대요. 맞아요. 태우고 가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그 골프를 썩 좋아하지도 않았고. 또 김건희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뭐 그렇게 골프를 치는 분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뜨거운 여름에 더군다나 윤 대통령은 그렇게 뜨거운 날 별로 그렇게 운동도 안 좋아하시는데 이거는 뭐 정말 제가 볼 때는 완전히 거짓말인 것 같습니다. 또 저렇게 거짓 선동을 또 국회에서 면책특권을 이용해서 또 저렇게 거짓 선동을 또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줄리부터 시작해서 끊임없이 저렇게 거짓말 선동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자 어제 아마 조간신문 쪽 조선일보에 보면 양은경 기자라고 법조전문기자가 있습니다. 변호사인데 칼럼을 하나 썼는데 이 양은경 기자가 이제 주로 재판장에 들어가서 직접 보고 하는데요. 이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여기서 참 보면 기가 막힌 아마 이재명 대표의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저도 기사로만 어쩌다 봤는데 계속 이제 그 김문기 씨를 하급 실무자 하급 직원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유동규 밑에 있는 직원에 불과하다. 그리고 하급 실무자가 시장과 무슨 관계가 있냐. 그것도 뭐 내단시간 골프 치다 보면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정도 하급 직원하고는 말을 썩지 않는다. 상식적으로 시장 타는 차를 유동규가 운전 안 하고 자기 부하가 운전하고 다녔다는 건 말을 또 안 된다. 굉장히 아마 공합적으로 계속 하급 직원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참 우리 근대 시민사회의 기본 원리가 말이죠. 고려시대 때 그 만적의 난 노비 만적의 난 만적이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왕후 장상의 시가 따로 있느냐. 참 그거 보면 그 만적 노비 만적이 선각자였어요. 사람이 어떻게 태어날 때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나는 거 하나만 가지고 존귀를 따지고 귀천을 따지고 그러느냐. 뭐 이런 건데 그런데 이재명이 딱 그거네요. 완전 이거 진술을 보면 어디 내가 그런 하급 직원과 말을 쓴 거냐. 나한테 말 붙지도 못한다. 뭐 이런 이야기하면서 정말 그 권위적인 어떤 이 행태를 보여줬는데 제가 듣기로도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권위적이래요. 그리고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경기도 있을 때도 보면 직원 시켜서 샴푸 사오게 하고 뭐 토스트 저 뭡니까 샌드위치 가져오게 하고 이런 행태를 보면 진짜 그 아주 이 밑에 있는 직원들은 사람 취급하지 않는 그러한 특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이재명 속옷까지도 이렇게 이렇게 돌돌 말아갖고 옷장에 다 집어넣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말입니다. 아 진짜 참 아주 그냥 본색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충격적인 하나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죠. 이게 의사하고 의대생들 커뮤니티에 보면요. 그 만약에 의대생들이 올렸다는 글 혹시 조언님 보셨어요? 봤어요. 저도 아침에 정말 이건 충격해갖고 충격해갖고 그런데 그 사이트가요. 의대생하고 저 전공의들 신원을 인증받아야지만 가입할 수 있는 사이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뭐 의대생 또는 전공의를 가장해서 들어가서 일부러 그 의사들에 대한 여론을 악화시키기 위해서 작업한 글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보면 진짜 충격적이에요. 그러니까 뭐 진짜 국민들을 계대지 취급하고 한 천명 정도 죽으면 어떠냐. 죽어 나갔으면 좋겠다. 뭐 그리고 그래야 우리 의사들 몸값이 오르고 뭐 지들이 잘못한 거 이제 깨우치고 우리한테 더 저 자세로 나올 것이고. 와 정말 어떻게. 이런 이야기가 써 있어요. 조금의 동정심도 안 드는 계대지들이랑 국민들이 더 죽어 나가야 한다. 다 죽어 죽으라고 너희들과 협의하는 단계는 지났어. 진짜 계대지 새끼들 조금도 동정심이 안 드네. 응급실을 못 가? 어쩌라고 너희들이 이렇게 만들었잖아. 계대지들 더 죽이면 이득이다. 개새끼들 매일 천명씩 죽어 나갔으면 좋겠대. 들어누울수록 의사 가치는 오히려 올라간다. 이 사태가 지속될수록 의사들이 일을 안 할수록 상대적 가치가 더욱 상승한다. 왜냐하면 의사라는 건 검사 변호사 따위와는 달리 필수적이며 대체불가인력이 때문이다. 사실 국민들 죽어도 별 상관없긴 함. 죽어도 네가 죽지 내가 죽겠느냐. 마인드로 사는 중. 우리는 국민 엿먹으라고 눕는 게 아니다. 죽으라고 눕는 거 지면 더 죽어. 더 더. 이런 표현들이 아주 적나라하게 있다고 합니다. 참 국민들을 정말 계대지로 알고 더 죽어야 우리가 이길 수 있고 우리는 건드리지 못한다. 아니 의대생이 이 정도의 인식을 갖고 있다고 하면 이런 인식을 가지고 나오는 의대생들은 국민들에게 뭘 할까요? 우리가 의사 선생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사회적인 어떤 존경심을 갖고 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써놓은 게시판에 써놓은 글을 보면 정말 쓰레기 같은 글을 써놓은 거예요. 이거는 국민들이나 사람들을 정말 인간 이하에 취급을 하고 마치 자기들의 돈벌이 수단인 것처럼 자기들은 건드릴 수 없다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참 이게 전교 1등하고 공부 잘하고 하니까 오냐오냐 하면서 키워놓으니까 결국 저는 어떤 인성이 아주 바닥인 것 같습니다. 인성이 바닥도 아니고 거의 지하 한 10층까지 내려간 것 같은데 보니까 이제 의대생 전공의 중에 그게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인성 파탄자들 인성 파탄자들 저런 사람은 제대로 된 의사 선생님하고 부를 수가 없고 그냥 기술자 정도로 불러야 되겠죠. 의료기술자 정도로 불러야 될 텐데 저런 사람들이 저걸 저런 식으로 버젓이 의대생 게시판에 올리면서 선동질을 했다. 저거는 따끔한 사회적 응징이 있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 응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법치 국가인 만큼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응급실에 나가서 일하고 있는 전공의들 부역자? 네. 블랙리스트 만드는 부역자? 이 부역이라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요새 반국가 세력 이런 사람이 부역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이걸 버리고 북한으로 넘어간다든가 북한을 위해서 봉사한다든가 이런 사람들을 부역자라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동료 의사들 동료들 눈치 보면서도 응급실에서 지금 정말 버나웃 그 상태에서 하고 있는 이분들은 정말 국민을 위한 봉사자 아닙니까? 그 사람들 보고 부역자라고요? 그럼 누구로부터 부역을 한 거예요? 저는 이분들이 정말 극소수라고 믿고 싶고 또 그럴 겁니다. 절대 대부분의 의사분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의사분들은 그래도 국민 건강을 챙기고 이렇게 인수를 베푸는 그런 분인가 아주 극소수의 인간들이 이런 글을 쓰고 있다는 거 다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의료계 내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자정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걸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저는 오늘 정말 황당한 게 의협이 입장문을 냈는데 어제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처벌하지 마라. 왜 내부에서 하는 건데 왜 이거 가지고 왈고 왈고 하느냐. 우리 내부의 일이다. 그다음에 이거는 상관하지 마라. 처벌하지 마라. 이렇게 글을 올렸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도대체 의협이라는 단체는 아무리 물론 자기들의 어떤 이해관계를 하는 거라고 하지만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아놔둔다는 거 또 이게 당연하다는 거 이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의사 직업군의 어떤 도덕적 수준을 보여주는 건데 우리가 보통 이제 기자들을 폄하할 때 막 기레기 기레기 그러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국회 출입 기자 중에 남자들이 단체방에서 뭐 뭐였고 자기들끼리 희덕거리면서 여자 기자들 뭐 이렇게 품평을 했다. 그 사건이 이제 불거져 가지고 아마 기자협회 차원에서도 문제를 제기를 했고 그때 단체방에 있었던 기자들에 대해서 아마 회사에서 응분의 절차를 취하고 있는 걸로 봐야 되는데 그럼 그런 것도 가만히 내버려 둬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의협이 지금 정상적인 지금 지도체제가 사실상 붕괴 상태에 있어요. 그 이면택 의협회장이 지금 탄핵위기에 있고 비대위가 조만간 들어서네 만에 그런데 암만 그렇게 지도부가 불안정한 상태에 있더라도 최소한의 이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상식적 판단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낙인을 찍어 가지고 뭐 하는 거 왜 내부일인데 밖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저는 그래서 이게 뭐 갈라치게 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그냥 우리가 국민들이 이런 거 들으시면서 굉장히 가슴에 상처 또 우리가 기존에 가져왔던 의사 선생님들에 대한 어떤 존경심 이런 것들에 상처를 입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스스로 그 내부에서 좀 이제 자정을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리고 내부에 좀 목소리를 높여서 이건 안 된다. 이런 것들 지금 왜냐하면 사실은 의사분들이 다 지금 갈갈이 찢어져 있어서 이게 어디가 공식적인 입장이고 아닌지 이게 참 헷갈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이게 정부도 대화할 상대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지금 골치 아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의협은 의협대로 또 전공의들은 또 의협을 인정하지 않고 또 어떤 사람도 그게 또 일부분이라고 그러고 뭐 도대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면 저는 의협이나 또 의사 어떤 공식적인 단체들 또 전공의들 스스로가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건 이렇게나 하지 말자. 라는 것들이 일단 스스로의 어떤 도덕적 기준을 만들어 준다고 그러면 국민들은 여전히 의사 선생님으로 존경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단순히 또 무슨 갈라치기다 이렇게만 이야기하지 마시고 진짜 이거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내부에서 좀 지적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지 우리 국민들이 이런 걸 보고 실망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부가 이런 어떤 자전기능이 떨어지면 계속적으로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의사도 같은 국민이고요. 또 의사는 정말 신성한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또 많은 보수도 받고 존경도 받습니다. 그러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그만큼의 역할이 필요하리라.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가 세 가지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민주당이 정말 요즘은 돈키호테 같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돈키호테의 세반데스의 돈키호테 소설을 보시면 나중에 돈키호테가 풍차를 향해서 막 이제 창을 들고 막 달려갑니다. 그 풍차가 무슨 거인이라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자기만의 자기 눈으로는 그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풍차인데도. 지금 민주당이 딱 그 꼴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전혀 그렇게 보지 않는데 오 지금 곧 계엄일 날 것 같아. 지금 검사들 저거 다 우리 막 잡아놓을 것 같아. 뭐 이런 식의 어떤 망상을 가지고 또 더군다나 더 심한 거는 그런 것들을 또 법으로 지금 만든다고 그래요. 오늘 이 문제 한번 짚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재명 대표가 측근들에게 세도 케비넷. 이 세도 케비넷이라는 게 뭐냐 하면요. 내각제에서 이 내각제 같은 경우는 정권이 자주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권을 잡지 않는 정당에서도 세도 케비넷이라고 해서 장관들을 다 임명해놓습니다. 놓고 정권을 잡았을 때 바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세도 케비넷인데. 글쎄 이재명이 다음 달이면 상당히 좀 앞으로 전진하기가 어려울 텐데 벌써 세도 케비넷을 만들려고 지시를 했다고 하네요.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tbs가 오늘자로 이제 정부의 지원이 딱 끊겨서 이제는 민영방송이 됐습니다. 참 김호준이라는 한 인간이 결국 방송사 하나 말아먹었습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자기는 지금 빌딩 사서 아주 띵까 띵까 잘 놀고 있습니다. 뭐 아주 지금 뭐 겸손은 뭐 힘들어요. 뭐 겸손 힘들기는 개코로. 겸손은 힘들어라는 유튜브 하면서 아주 그냥 성장을 엄청 하고 있어요. 그런데 250명의 지금 tbs 직원들 저는 그 직원들 잘못되어 있다고 봅니다. 왜 그때 그렇게 브레이크를 못 걸었는지 아마 졸지에 이제 실업자 신세가 된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도 한번 여러분들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